여기 한 여중생이 2003년 11월 5일 저녁에 실종이 됩니다 친구 집에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곧 도착할 거라며 엄마와 통화까지 한 엄냥 제가 마지막으로 통화 받았을 때는 뒷길로 걸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 뒷길로 오고 있어요 5분이면 가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5분 남짓 걸린 그 길 어딘가에서 엄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끝에 찾은 건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몇 가지 소지품이 전부였습니다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엄냥의 소지품과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전화 그리고 석 달 후인 2004년 2월 8일 15살 여중생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죽음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당시 박스가 여기 있었고 절반쯤 가려져 있었어요 그 박스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들춰보니까 이렇게 발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사람 발바닥이요 여기서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도로 옆 배수로였습니다 옷가지들은 모두 벗겨진 채 웅크려진 모습이었으며 머리와 목 부분에 상처가 둘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뭔가 압력이나 충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후경, 즉 뒷목 부분에 근육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목에 압박이 있었을 가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머리에 두피 아래쪽에서 출혈이 있는 걸 보면 저항할 때 주변에 기물이 있다면 머리를 부딪히며 생길 수 있는 그런 손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주 독특한 범인의 시그니처 정말 소름이 돋는 엄량의 손톱과 발톱에 칠해진 빨간색 매니큐어이었습니다 평소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는다는 피해자 빨간색 매니큐어는 범인의 사인으로 주정이 됩니다 공책에서 엄량의 이름이 적힌 부분이 찢어진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엄량의 노트에 본인의 이름이 적혀진 부분이 찢겨져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제작진들은 엄량의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엄량이 평소에도 이름 부분을 그렇게 공책을 찢어놓고 그랬나요? 아니요 매달 선생님이 검사하는 건데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검사를 하겠어요 공책을 그렇게 찢어두면 지저분한데 평소 그런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고 저희로서도 이해가 안 가요 발견된 엄량의 물건 모두 이름 부분이 찢어진 채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꼼꼼하게도 모든 소지품에서 엄량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빨간색 메뉴큐어와 엄량의 소지품에서 사라진 엄량의 이름 그할 제작진들은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먼저 시신 유기 장소에 주목을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차량 통행량이 적지 않아 시신 유기에 접학하지 않은 도로 인근이었습니다 교통량도 많은 곳에 비교적 인접한 곳에 시신을 유기한 범인 이때 권희룡 프로파일러는 그곳에 수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 위치는 포천에서 의정부로 넘어가는 길목의 거의 끝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범인은 이곳을 넘어가게 되면 시신을 은닉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강했고 그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곳을 선택했다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 거주지나 자기가 친숙한 장소들이 있었을 가능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즉 범인은 포천에 거주하거나 근거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위치 범인만이 찾아볼 수 있는 범위 범인을 추정할 두 번째 단서 바로 배수로의 입불을 가리고 있던 박스입니다 잔뜩 웅크린 자세로 몸이 굳은 채 발견된 업량 전문가들은 시신이 한동안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가 배수로로 옮겨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혹시 상자에 범인의 DNA는 없었나요? 그런 건 특별한 건 찾기 어렵습니다 혈흔은요? 아쉽지만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박스에서 범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워낙에나 많이 팔렸던 컬러 TV 박스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범인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역시나 가장 기대를 해볼 만한 단서는 빨간 매니큐어였겠죠 게다가 범인은 피해자의 손톱과 발톱을 아주 짧게 잘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톱과 발톱에 집착하는 행동은 익히 범인들의 프로파일링 데이터로 봤을 때 성도착증 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이걸 트로피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범행과 성과물로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형태일 가능성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라진 교복과 속옷, 이런 부분만 훼손된 물건들 역시 성도착증의 증거였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엄량의 매니큐어 성분과 일치하는 제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매니큐어와 같은 상품을 시중에서 발견할 수도 없었으며 사건 당일 빨간 매니큐어를 구입한 남자를 보았다는 목격자도 있었지만 이 또한 추적에 실패하고 맙니다 엄량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자가 등장합니다 하얀 차가 아주 천천히 제 발걸음에 맞춰져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몇 살에 거절했지만 차량 운전자의 위약감에 눌려 흰색 차량에 올라탔다는 한 아름양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남자는 목적지에 가서도 제보자를 내려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달리는 차에서 거의 뛰어내리다시피해 겨우 탈출했다고 합니다 엄량의 실종 장소 그리고 범행 숙법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제보자의 납치 미수 장소와 엄량의 실종 장소는 2km 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량의 실종 장소와 불과 2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던 납치 미수 사건 사건 발생 시기는 물론 발생 시각 또한 비슷합니다 범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자가 백미러로 얼핏 봤는데 얼굴이 하얗고 좀 창백했던 것 같아요 하얗고 창백한 얼굴 갈색 눈동자에 갈색 머리를 한 남자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하얀 손과 잘 손질된 손톱이었다고 합니다 여자 손처럼 하얗고 뭐 이런데 털 있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손톱을 되게 잘 다듬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투명 매니큐어를 바르면 반질거리잖아요 아무튼 그런 손톱이었어요 제보자에게 좀 더 자세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최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경기 735 공업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아 거기서 나왔어 그리고 날 쳐다봐요 당시 상황을 끝자리 제외한 차량번호를 기억해낸 제보자 게다가 범인이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공업사에서 미리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와 범행을 저지른 사실까지 기억을 해냈습니다 최면 이전에는 기억해내지 못했던 기억의 한 조각 제보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인다는 이수종 교수 제작진은 바로 제보자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자동차 공업사를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했고 하지만 남자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16년이나 지나버린 탓에 공업사엔 관련 기록 또한 단서 또한 남지 않았고 차량번호와 색깔 또한 범인을 추적하는 것도한 어떤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보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린 남자의 몽타주입니다 결국 방송은 제보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린 포천여중생 살인사건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방송 후 결정적인 제보 한 건이 접수가 됩니다 예 저기 컬러로 된 몽타주 말고 그 저기 방송에 흑백으로 그 보낸 몽타주 있잖아요 그 밑에 그 사진이랑 얼굴이 좀 비슷해요 그 사진 보고 지금 방송 보는데 진짜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방송에서 공개된 몽타주 흡사한 얼굴을 조건을 가진 남자를 안다는 제보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얼굴이 매우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했으며 남자는 제보자와 함께 자동차 공업사에 근무했으며 페인트칠 도장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벽증이라고 여겨질 만큼 손을 깨끗이 하고 손톱을 반짝거리게 관리했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를 바르는 일이 굉장히 드물던 시절이라 더 명확하게 기억을 안다고 굉장히 내성적이며 여성스러운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제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 피해자에게 칠해져 있던 매니큐어가 통상극의 매니큐어라고 보는데 국과수에서 그때 이제 비교감정 했었는데 당시에는 동일 성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큐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그 도장이라는 어떤 특수한 색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제보자가 주신 그 증언을 토대로 추정하는 거랑 좀 매칭을 좀 해봤어요 거기 공업사에 근무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첫째는 범인이 바른 게 매니큐어가 아니야 아니라 도장용 페인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시중에서 같은 성분의 매니큐어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게 바로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또 그 차량이라는 것 자체는 그 공업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장기 입고 차들이라든지 뭐 충분히 이용 가능성도 있고 장기 입고 돼 있는 차들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저희는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가지고 범인이 추적이 안 됐던 이유 또한 공업사에 맡겨놓은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서히 맞추어지는 퍼즐 과연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한 5, 6년 정도 더 있다가 그 용의자가 사망을 했어요 추정이 됐는데 범인이 죽었다고 해도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혹시나 어떤 그 관계된 증거 관계가 확인이 되면 어쨌건 뭐 사법 처리는 되잖아요 공소권이 있든 없든 뭐 해결은 되는데 이게 너무 좀 10수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사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애석하기도 사건 몇 년 후 사망한 남자 자살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남자가 범인이었는지 여부는 미궁으로 빠지고 만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수백 건의 제보가 들어왔으나 특별한 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이 상태에 있는 이 사건 경찰은 여전히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이게 그할 미제를 다루는 게 진짜 미스테리의 참된 재미가 아니었나 존나 재밌네요 안 그렇습니까? 아 아 아 찝찝하네 여러가지 정황이 맞아 들어가는데 공업사 매니큐어 여성적인 성격 차량 도장일을 한 것과 법이라는 게 또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뭐 사건을 정견낼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뭔가 좀 이 스스로 목숨을 끄는 거에 대한 배경 같은 것들 좀 알고 싶네 뭐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었나보지 제발 그놈이었길 바랍니다 근데 또 어떤 한 그 제보만으로 이렇게 특정 질 수 없으니까 좀 아쉽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스테리는 좀 기대에 못 미치긴 했지만 이제 올리면 되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다뤄줬으면 하는 미스테리가 있으면은 카페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다뤄서 좀 재밌게 좀 각색을 해서 컨텐츠를 해보도록 할게요 막판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 자료 좀 자주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괜찮은 거 있으면은 오슈에서라도 좀 하나 해볼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그 약발방을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뒤풀이 게임도 없습니다 6시가 지나갔고 어 음 오늘은 좀 칼퇴근 조질게요 딱히 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코트야 만개 채우면 그만이야 아이고 그런 건 아닌데 바이크 타라고요? 미치셨나 아니 아니 좀 소통이나 합시다 예 바로 안 끌게요 소통이나 좀 합시다 바로 컨텐츠 이어서 하려고 하니까 존나 고대네 이 고난의 행군이네 예 약발방 하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텐션 다 뒤진 괴물 새끼밖에 없을 것 같아 뭐 유입이 확 늘진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요즘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는 시청 시간이 존댄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 물론 오프닝 때 자리를 빨리 해주는 사람도 없지만 많지 않지만 그래도